안녕하세요 이유라한영어의 김보연입니다. 자 우리가 어휘문제 함께 풀어볼 건데요. 어휘문제는 꼭 반의원 생각하면서 푸셔야 돼요. 자 그리고 독해기 때문에 도입부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핵심 키워드를 뭐를 가지고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자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단어 정리해 볼게요. 자 1번의 리스크는요. 위험을 감수하다라는 동사고요. 자 2번의 부정적으로 자 3번의 tough 강한이라는 뜻이고 4번의 리퀘스트하면 요청 5번의 환영을 받는 거죠. 현용사의 형태로 쓰였고요.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우리 독해 도입부에서 먼저 키워드 찾는 거 자 리젝션 거절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즉 처음에 던져주고 있어요. 자 거절은요.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떤 부분이래요. 자 문장 앞에 예스는 그러나의 뜻이겠죠. 아직 아닙니다.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거절을 잘 다뤄요? 못 다뤄요? 잘 못 다룬 돼. 아 거절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잘 못 다룬 돼. 자 4매니. 자 여기서는 피플 생략도 있겠죠.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그것은 자 쏘대꾸문이네요.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 쏘대꾸문. 자 옆에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. 소 형용사 부사 덴. 주어가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하다.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 이 대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. would rather a 그리고 then 있죠. 자 여기도 또 하나 정리할게요. 자 b보다는 차라리 a 하는 게 더 나아. 그러면 b에 해당되는 부분을 봤더니 요청하거나 거절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대돌 표현이 있네요. 전혀 뭔가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게 나아. 혹시라도 내가 요청을 했다가 이 사람이 거절하지는 않을까? 하는 마음에 아 요청도 안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나 오래된 속담에서 말했듯이 너가 요청을 하지 않아. 그러면 대답도 항상 아니오겠죠. 내가 만약에 물어봐서 요청을 해서 이 사람이 예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물어보지 조차 않으면 정답은 노입니다. 자 그러면 리스크 괜찮죠. 자 이러한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 거절을 피하는 것 자 부정적인데요. 계속 읽어볼게요. 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영향을 끼쳐 너의 삶에서 많은 부분에 거절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데 모든 것들이 일어나 언제 일어나냐면 너가 자 나 부정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. 앞에 뭐가 있는지 자 얘는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. 자 터프를 우리 터프가 굉장히 강한 이런 그 거친 이런 러프랑 좀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는데 너와 충분히 그걸 다루기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. 괜찮은 것 같아요. 자 이러한 이유로 그냥 위로 조금만 올릴게요. 자 이 거절 치료법을 consider 고려해봐. 자 이 요청이나 어떤 활동들이 나타난대요. 어떤 거냐면 result in 자 우리 result from result in 뒤에 결과 나오겠죠. 거절의 결과를 낳는 이러한 활동들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 좀 놓여 보라는 거예요. 선생님 처음에 이제 중학교 때 그때 이제 막 옷을 사러 가는데 그 지하상가 같은데 옷을 사러 가잖아요.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리니까 깎아주세요 이런 말을 잘 못했어요. 이런 거절 상황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런 말조차 못했는데 이제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요청을 했을 때 깎아줄 때도 있잖아요. 여기서도 그러한 상황이 계속 놓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또 이제 설명하고 있죠. 이러한 판매 분야 영업 분야에 있어서 한 가지 예가 있대 어 그 여기 나오네요. At the store 가게에서 그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은 또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어요. 한번 해보라는 거죠. 고의적으로 일부러라도 너 자신 스스로를 어 환영받는 상황이에요? 지금 보니까 계속 거절하는 상황에 놓여서 이걸 좀 극복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 환영받는 상황이 아니라 거절받는 Rejected 이렇게 나와겠죠. 그러면 너는 Thicker 굉장히 두꺼워 얼굴 두꺼운 거야. 그 낯짝이 두껍죠. 이런 이제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어. 어떤 거냐면 Around하는 목적과 투부정사 하도록 어떤 것을 더 삶에서 더 많은 부분을 Take on 떠맞고 떠맞을 수 있기를 허용하는 어떠한 Thicker Skin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. 자 따라서요. 자 만들면서 더 성공적인 이거를 만든다. 성공적인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이 우호적이지 않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. 자 얘는 반이어 생각하면 문제가 흐름 잡으면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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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